잠깐만 와씨 뭐야 진짜 사람 빡치게 하네 아 계층도 안 돼 이 새끼야 이 가방이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공포방송 멤버원 지금은 도마시대 자 가자 신속히 도와라 팔로우 팔로우 미 아따 나 지금 갈란다 와 형님 갈림 왜? 갈라요 토막살이 났던 모텔 맞습니다 경찰 분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사연도 똑같고 이전에 선명하게 귀신의 모습을 찍혔죠 자 오늘은 어떤라는거 한번 지켜보죠 와우 뭔 소리야 또 미치겠네 뭔 소리가 났지? 계세요? 계세요? 왜요? 방에 있어요 네? 방에 있냐고 밑에 여자 아니에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대실 얼마에요? 800버지인데 대실 얼마에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왜 항상 올 때마다 문이 닫혀있나 저 껏방이야 저 껏방에 그때 귀신이 선명한 모습이 찍혔지 저 껏방 문 닫혀.. 맹각 감사합니다 저 껏방 문 닫혀있어 형님 미치겠네 이거 왜 항상 문이 닫혀있어? 왜 항상 문이 닫혀있어? 왜 항상 문이 닫혀있어? 조심조심 인형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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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있어요? 안에 있냐? 빨간 소리 입 빨간 소리 문이 닫혀있어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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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에서 나와 내 뒤에서 내 뒤에서 난 앞에서 댔는데 잠깐만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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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리던 방이다 조심해! 조심해! 죽으리던 방이다 누구야? 앞에 잠깐만 뭐야? 누구야? 누구야? 문장 문서는 뭐야? 누구야? 문장 문서는 뭐야? 한번 열어봐봐.. 열릴까? 제발 열려라.. 제발 잠기지 말아서라 열리네.. 밀어 열어봐봐 바람 아니야.. 바람 아니야.. 바람 아니야.. 바람 아니야.. 말을 해봐 말을 해야 알지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안에? 누구야? 누구야? 얘기를 해봐야 알지 누구야? 뭐 있나? 누구야? 누구냐? 누구야? 야 도망가면 어떡해? 잠깐만.. 이거 생각을 해야지 일단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애매한데.. 도망가면 어떡해 난 무서워 도망가면 어떡해 뭔가 알바 있어가지고 blade 난 도창기 바로찰 때 그 안의 상황을 잠깐 봤어 뭐가 있는 것 같았어 잠시만.. 뭐야 이거..? 누구야? 진짜 니 애 누구냐? 진짜 문제에 두고 있는가? 하지마.. 누구야? 들어가 봐 누구야? 와..뭐야? 어? 누구야? 조심해! 나갈 수 없는데? 나갈 수 없어 지금 밖에 아파 본거야 혹시나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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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방금 운나는 소리를 들었어.. 문 났는 소리.. 방금 문 났는 소리.. 들었어.. 방금 문 났는 소리.. 방금 문 났는 소리.. 뭐야..? 너.. 문 뒤에 있지? 몽크.. 몽크라고 했어.. 소리 다 들린다.. 유리..? 안전하고 걸어보는 소리.. Negro traded.. 도전.. phenomenal.. 로그인.. 로그인.. 성원.. .. 또치형 소리 집중 또치형 뒤에 있어 쇳 때리는 소리는구나 또 오니까 소리 안나와 소리내봐 니 위치를 알려봐 2층? 또치형? 야 잠깐만 빨리 빨리 저쪽 앞에 어디? 방금 문 닫혔어 저거 방금 문 끼익하면 닫힌 소리 들은 사람? 방금 문을 까면서 들은 사람? 누구야? 안 돼 누구냐? 누구야? 방금 이거 뒤에서 문 닫힌 줄 알았다니까 이거 뭐지? 지금 누가 있는 건가? 배빨다! 나 또 문 닫힌 줄 알았잖아 나 또 문 닫힌 줄 알았잖아 누구야? 창문 돌려, 끌려야 돼 창문에서 제대로 한 번 찍힌 줄 알았잖아 창문에서 제대로 한 번 찍힌 줄 알았잖아 뭔 소리 나는 거 있어 창문에서 도착할 줄 알았잖아 나 분명히 들었다 나 분명히 들었다 이거 지금.. 창문 어떻게 걸려. 우와아! 아까지만 틀려 이번에는 더 샘 wil 누구야? 여자 여자야 여자 오늘 또한 번 모습을.. 이 anthony 위에서 chat 아 braop 국수 와.. 눈 다 미쳐버리겠구만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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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끝났어 지금 은별아 이리 나갔냐? 여기 안에 쟤.. 뭐.. 이거 때려 부순다? 뭐 때려 부수해? 여기 있나? 여기.. 누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소리.. 톡톡톡 뭐야? 너 뭐냐? 잠시만요 화가 안 열어져서 뒤에 누구 있는 것 같죠? 확실해? 문이 화가 안 열어져야지 정신이! 조선생님! 문이 화가 안 열어줘 문이 화가 안 열어줘 응.. 종이.. 종이라고.. 어? 들어와! 종이.. 종이잖아 종이이냐 무슨 소리야 저거? 이거 너 왜그래요? 와.. 오늘 이거 초반부터 뭐가.. 사람 기운 짝배부네 이거.. 사람 기운 짝배부러 너다.. 오늘은 너다.. 지형 왜? 골.. 정신 바짝 챙겨 이거 형 데려가려고 그런거 같아 여긴 현재 2층 뭐 봤다 뭐 봤지? 계단 올라와서 여기 계단 계단 계단? 계단 타고 뭐.. 계단 발자국 소리 뚝 뚝 뚝 뚝 뚝 났어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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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요? 아래에요? level 감사합니다 몇 에는 이런 주자 Kazuya 할 declare 아니면 이런espace 글쎄 과연 도대체 60% 혹시 arts 우리는 고스트 헌터야 망가 망가 자기가 있어? 아니 잠깐만 야 먼거 어디야? 안고! 안고 있어! 안고 있어! 안고 있으라고 했어 잠깐만 있어요 형님 잠깐만 안고 있어 형님 아까 형님이 들은게 맞아 너부터 많이 생겼다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나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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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아닌데 진짜로 뭐야? 들어와? 들어와! 형 조심해! 형 따라가지마! 나가지마! 하나만 기억하자 우리 예전에 여기 모텔에서 창문에서 여자 멀커러기 귀신장치의 얼굴 창문에서 지금 현재 백갓에서 계속 창문 타고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지금 현재 얘기는 2층이야 응 창문 타고 창문 타고 계속 가는데 왜 얘기를 하기 싫어할까? 왜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계속 가려고 하면 빠꾸하고 도망가고 장난만 치는거냐? 응? 출연전을 안 줄게 출연전을 줄게 귀신한테 출연전을 줄게 그럼 간좀 빌려줘 응 응 죽은 모습이 창피할지도 도망치라 와.. 나 소음처럼 너 얘기를 하네 죽은 모습이 창피할지도 도망치라 갑자기 또 지금 저.. 나도 지금 그대로.. 응 이거때문에 숙그러들었어 지금 언제 다시 올지 몰라 지금 여기 오는 동안 여기서 오는 동안 조용해졌어 우리 들어왔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래 지금 현재 진짜 사람을 빡치게 하네 이런 이.. 3층으로 올라가봐야될까? 3층 가봐야지 1층 Um 2층의 건물 따라가면 돼 이재용신 따라오지마 귀신이 너무 어려운다 와..여기봐야? 여기 기운 왜그래? 이쪽하고 이쪽 올라가는 길을 보고 기운 왜그래? 여깁니다 자, 이전에 도치형이 잠깐 공석일때 마이크로너스 서프를 하는데 빙이남이 발로 치고 들어왔다가 여기서 숨었었죠 여기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물이 하나밖에 안 갔거든요? 물이 다 필요하거든요 도치형 물도 갖고 오라고.. 저 잠깐만, 니코틴 충전 좀 할게요 도치형 물도 갖고 오라고 또 뭐야? 또? 뭐야? 뭐야? 우리거 아닌데? 우리 소리가? 이 소리가? 우리거 아닌데, 저 소리 뭐야 이거? 어? 뭔 소리야? 뭔 소리 모르는 소리야? 이 소리야.. 이 소리야.. 이 소리야.. 이거.. 이 소리야.. 이 소리야.. 이 소리야.. 아.. 깨짐었네.. 아.. 씨.. 저거 보이지? 저기 보이지? 여기 여기 보이지? 보이지? 이런 이 ㅆ.. 보이지? 이런 이 ㅆ.. 같이 형.. 저리.. 으스카드로 데리고 가 으스카드로 데리고 가서.. 뒷짐 열정씩 쉬어 놓고 복부 몇 번씩 때려? 하고 들러보내 또치 형이 알아서 할 거니까 밖의 상황은 또치 형이 알아서 증인할 거니까 일단 우리는 방송에 집중합시다 위층? 뺏ving 굉장히 좌측ент 왜이래? 여기있나? 안가.. 안고! 집사2장 뭐야?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이 새끼야!! 기운.. 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뭔데..? 너 뭐야..? 어..? 너 뭐야..? 나만.. 저게 뭐야..? 나.. 나.. 이 소리가.. 나.. 내가.. 나.. Hir до.. 그니까.. .. 인간이.. 살아서.. 집사2장 이럴의.. 가만히 있었네요 가만히 있었네요 이 가방이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거지? 이 가방이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거야? 도치 형! 도치야? 여기야? 정치야! 정치야! 뭐? 하나.. 어? 얘기한다! 얘들아..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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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이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어디야? 뭐라고? 다시 한번 가지고 왔냐고? 뭘? 뭘 가지고 와? 왜? 소리 들으세요? 가지고 왔어.. 여기 있어? 나 잠깐 들어가도 되지? 나 잠깐 들어가도 되지? 나 잠깐만 들어갈게 너 말고 또 누구 있어? evergreen 너 지금, 나 혼자있다고 관심을 보냐? 나 혼자있다고 비키니? 나 지금 혼자있다고, 가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있어봐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잠깐만 있어봐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자.. 옳지 옳지 잠깐만 가지 말고 있어 아멘 아멘 뭐라고? 알았어 뒤로 물어볼게 얘기해봐 얘기해봐 무슨 얘기하고 싶은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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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줘 내가 좀 가까이 갈게 뭐 하지 말고? 조금만 더 가지게 될거같이 조금만 더 정의 조금만 더 정의 감사합니다. 또치, 또치, 또치 뭘? 어? 여긴 너 말고 또 누구 있어? 너 말고 또 누구 있어? 너 말고 또 누구 있어? 뒤에 누구야? 뒤에 또 누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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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집사2장 아까 전에 왔잖아 갔다가 잠시만요 깜짝놀라 야야야야야 다 말하네, 다 말하네 사증이란거.. 누구야? 매번 아깝다 궁극소리 뭐야? 궁극소리 뭐야? 굿굿소리? 응 여기..뭐나 이상해 나 무슨 여기 여자 귀신.. 백악에서 한 8학년쯤 왔었는데 감애들이 알아? 지금 채찍장에서 또치가 있네 헛소리라고 하네 감애들이 봤어 그 감애들하고 같이 있었어 여기엔 분명히 있어 귀신은 있다 그리고 뭐 하나 알았어 조금따가 차에 들어가서 얘기해줄게 전날 무산얘기 하나 얘기해줄게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왔다 뭐..? 뭘 가지고.. 그냥 막 하는거에요 여자 귀신이 말한 것은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쯤에 뭐라고 올렸는데 나는 못 알아.. 못 알아들었어 지금 뭔 말인지를 뭐지..? 하다 이거 진짜 미쳐보이네 뭐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더 얘기를.. 이런 쪽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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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렇게 내려갔냐!? 이거 1층에서 뭔가 해답을 찾아야 되겠다 뭘 옮기는 듯한 소리 뭐야? 원래 1층에서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2층, 3층, 4층은 애피야 애피 애피타이저 원래는 1층이야 결론을 내자면 여자 귀신이 있었다 혹은 여자 귀신이 있고 또 남자 귀신이 있는 건 같다 뭐야? 왜 이렇게 소리가 나네? 지금 끽끽 소리가 나 소리 들어봐 지금 잡소리는 오질라게 나 일단은 나가서 또 측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예전에 경찰에 대해 신고했던 거 기억나죠? 경찰에 신고한 거 그 형가 들어갖고 핏자국 졸라게 말했던데 아까쯤에 왔던 애들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저희도 그 피자국을 봤다 우리 보고 거기 혹시 가봤냐고 물어보더라고 거기 가봤다 지금 애들이 하는 말이 임신매매한 그런 거를 지구가 봤다고 뭘 하고 있는 걸 봤다고 지구가 도팍 갖다가 던져버리고 아까 간애들이 얘기를 해 주더라고 우리가 그때 그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 왔고 오히려 우리한테 짜증나게 엄청 뭐라고 했더라고 우리한테 엄청 뭐라고 했어 경찰에 신고하는 거 그게 더 짜증나 아까 내가 나가서 개청자인 줄 알았는데 개청자는 아니더라고 나가자마자 간애들한테 성질내라고 내가 미안하다 사과는 했어 라고 빵빵 그랬던 거는 뭐때문에 그랬냐면 차를 빌려왔는데 잘못 열면 빵빵 소리나는 거 있잖아 빵빵 소리나는 거 그래갖고 잘못 소리난 거였고 뭐 그 한 건 아니더라고 내가 처음에 내가 저희도한테 성질로 했던 거는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고 간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소리나는 거였고 내가 피해가 화질한 거였고 내가 곧둒이 되는 거였고 내가 곧둒이 된장에 넓은 거였고 진짜 걱정인 것 같고 어이구가 나한테